유대회 조직위원회가 국제대학스포츠연맹 갈라행사와 환영 립세션을 진행했습니다. 2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집행위원회와 동계학의 차기 개최도시 관계자 등이 초청돼 그동안 유대의 발전에 대한 유공자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특히 이날 시상식에서 윤장현 김황식 광주유대회 조직위 공동위원장이 평화대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베스트 페어플레이상을 수상했습니다. 한편 이날 유대회의 2017년 차기 개최도시인 대만 타이페이와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에 대한 프리젠테이션도 진행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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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